엄마, 왜? 얘는 왜 한마디야? 엄마, 얘! 내려와! 너무 늦다고 엄마, 얘는 왜 한마디야? 엄마! 엄마, 왜? 남짓함이 많네 슈퍼, 워낙 이찬은 혼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해 다른 친구랑 모든 걸 안 좋아해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네? 슈앤아, 엄청 멋지지? акаuni도 잘하고 플라이 엄청 맛있다 마려오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플라이 씨 가고 싶다고 꼭 얘기할게요 슈앤아, 때려온다 아, 되게 묵었다 여기 누구였어? 아, 이쪽은 사람이 없었어! 그럼 이게 힙니다 여기 가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